. . 부서섬. 살이 살아있네. 와 오늘. 진짜 맛있다. 산들산들한 맛하고. 뿌린 치즈. 이거 더 올라지는 맛이. 환장적입니다. 안녕하세요 마켓 오지상 찬진병입니다 네 번째 제 4부 떡볶이 이후엔 또 오뎅이죠 오뎅은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오뎅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죠 이번에는 저희가 두 가지 오뎅 두 가지를 보내드릴 건데 첫 번째 나가사키 오뎅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오뎅이 구겨야겠죠? 어 오뎅 이거 이렇게 깜짝 놀랬는데? 이거 좀 더 깜짝 놀랬어요 그럼 첫 번째 나가사키 오뎅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! 택배루! 택배루! 저 사兩個 1두 일단 한 번 해볼게요 뭐.. 깜짝 놀라운 크림 오당! 크림 오덴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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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 오덴 크림 오데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! 출발! 나가사키 짬뽕 오뎅! 그렇죠 크림 오뎅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오뎅이 완성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배달이 주문이 주문이 듭니다 바로바로 지금 박 기사님 기다림이 있습니다 박 기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박 기사님 빨리 담아주셔야 돼요 기다려서 나가사키 짬뽕 오뎅 담아갔고요 두 번째 주님 빨리 같이 담아야 돼 그래서 크림 오뎅도 빨리 담아주셔야 됩니다 급해요 급해 네 코모치즈 나가기 전에 코모치즈 치즈를 얇은 치즈를 썰어서 올려주면 치즈를 또 올려서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저희 크림 오뎅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뚜껑 빨리 덮어주셔야 돼요 덮어서 덮어서 됩니다 배달 출발 출발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20분을 또 기다려봤습니다 배달을 왔죠 첫 번째 저희 나가사키 오뎅을 한번 시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아 나도 국물부터 먹으려고 했는데 음 어 그러면 어우 맛있다 네 어 깔끔한데 나는 음 음 해물 해물 오뎅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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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입니다 식감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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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해물도 충실한지 좀 봐야 되겠어 우와 이거 꽃게 봐 돌리겠는데요? 살이 살아있네 우리 크림 오뎅 자 이번엔 크림 오뎅 일단 나가사키 잡고 오뎅은 합격 합격 야 이거 좋다 이거 자 두 번째 크림 오뎅 하고 준비 와우 아 이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물벅 네 어 이거 뭐야 와우 와우 진짜 여러분 일단 박수부터 와우 와우 너무 좋아 와 오뎅은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쫀득쫀득한 맛하고 크림 치즈 요거에 이제 어우어지는 그 맛이 환상적입니다 음 최고예요 아우 최고예요 아 이거는 뭐 와인과 사켓은 만일에 자꾸 술하고 연결시키는 거 아 아 좋습니다 너무 맛있다 크림 오뎅은 합격 아 좋아 정현상 셰프와 함께는 누구나 딜리버리 1번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주시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영상 덮밥이죠 네 덮밥이죠 덮밥 중에서도 하늘의 덮밥 하늘의 덮밥 텐덕 텐덕 네 텐덕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편에서 텐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